예언이 여우에요 여러분 우리도 잘 하지 않는 말인데 자기여우 부를까? 예언이는 요즘 못봤어? 예언이 못본지 꽤 됐죠 유희 할 때 보고 그 뒤로는 거의 못봤는데? 예언이 너무 비즈니스네 딱바로 비즈니스긴 한데 잘 바꿀수도 있잖아요 여우야 여우 지금 죽고있는 여우야? 여우야 여우는 뭐야? 여우야 여우 여우 조심해주세요 자기여우 부를까? 예언이 여우에요 여러분 야 우리도 잘 하지 않는 말인데 속보 장여원 여우 장폭스 부르라고 하죠? 장폭스? 장폭스 아 장폭스 웃긴다 쿵피셜 장폭스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나요 뭐? 아니 뭐 이제 워낙 이제 끔꼬매짐이 확실하니까 아 끔꼬매짐이? 그렇게 가족처럼 하다가 아무도 안하니까 갑자기 뭐 그냥 남남이 됐어요 갑자기 야 우리처럼 그래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선후배니까 선을 넘는 표현은 쓰지 않는데 쓸 수 있네요 또 네요? 언제 볼지 모르는데? 콩절이라고 작년에 보고 뭐 잠시라도 설렌 수가 있었나요? 설렌다기보다는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사실 뭐 저도 뭐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이성적인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동생 뭐 친한 동생 이래가지고 워낙이 확실하니까 끔꼬매짐이 채팅창에 설렸네 설렜어 안 설렜어 제일 귀찮을 때가 게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때 어 저기 유행랑 같이 했던 장예원씨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? 제가 알려줬죠 알려줬는데 예원이를 한번 알려준 적 있었는데 장예원 네 이 친구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완전 이제 재능이 없더라구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번 제가 폭발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알려주는 것도 이제 봐가면서 이제 아 꽁냥꽁냥은 괜찮았으나 네 게임 자체는 재능이 없다 아유 갖다 폈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작년 부들부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기 유행랑랑 멤버 탄 적 있습니까? 거기에요? 응 샀죠 여기도 탄 적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그거는 제가 그때 태워주려고 좀 아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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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는 뭐 노카운트 제가 데려다주기 귀찮아서 하하하하하하 떠넘기게 아 오늘 장폭스 얘기 많이 나오네요 아우 이상하게 장폭스가 장폭스가 오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전엔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? 그렇군요 이미 늦었고요 아 알겠습니다 에 장폭스 미안해 이미 늦었어